이번에는 이게 27강이고 27강이고 공격 3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전이죠 단전인데 지금 현재 할 단전은 여부위라고 하죠 선하면 위하여 시도하고 후하면 순하여 득사하나니 선하하면 득봉하고 이에 유와 더불어서 행하는 것이고 동북하면 상봉이니 이에 경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단에 해석하는 게 상당히 다양한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그땐 그랬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 하도낙서에서 이미 나오는데 이게 후천도입니다 후천도인데 문왕후천도죠 후천도인데 후천도는 용이라고 해요 보통 실생활을 쓰니까 선천도는 이치고 후천도를 쓰이는 건데 이 그림을 보면 남쪽과 동남하고 시작해서 서북쪽까지 올 때 이것은 전부 다 음계예요 음계는 음이 하나죠 음이 하나하고 양이 두 개죠 장녀, 중녀, 소녀가 돼요 공계를 중심으로 여자들이 전부 이쪽에 있는 거죠 제일 아래가 장녀니까 장녀, 중녀, 소녀 동북에서 이쪽에 보면 이 검계를 중심으로 남자가 세 명인 거예요 제일 아래가 장남이고 그 다음에 중남이고 소남이죠 전부 남자예요 남자 양계는 전부 남이고 이건 전부 여자죠 그러니까 곤이 서남으로 가면 서쪽이 남쪽으로 가면 덕붕 붕은 뭐냐면 전부 다 같은 여자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곤계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와 더불어서 음이죠 음의 유와 더불어서 가는 거지 행할 수 있다는 거야 동북에 오면 동북과 북쪽이면 상붕이야 남자들 속에 오는 거야 남자들 속에 그러니까 자기 친구는 여자들은 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동북에 오면 상붕에 붕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경이라 그런데 경사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경사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경사 자 이게 뭐냐면은 여자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친구들하고 오래 놀다가 친구들을 떠나가지고 남자 속에 있다는 것은 남편은 남편 남편을 얻어가지고 한 가정을 이끌으면 한 가정을 이끌으면 그 가정에서 자식이 낳는 거야 자식 자식이 나오면은 자식이 뭐냐면 이게 바로 경사가 되는 거죠 이게 경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곤도의 바로 이치는 뭐냐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상극이 된 유에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상붕이 되지만 마침 경사가 되는 게 이 곤도는 곤도는 갖고 있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양의 기운을 천도 양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늘 경사를 이루는 개라는 거예요 경사 새로운 생명을 창출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곤도의 이치야 그러니까 이 경사는 뭐냐면 바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걸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 이게 바로 지속이 뭐냐면 행지 무광과 똑같은 거죠 행지 무광 땅에서 행해지고 무광이 행해지는 거예요 바로 자식을 낳아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편안하고 정함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가정에 편안하고 그 다음에 바른 것이 세상에 바른 그 길한 것이 바로 땅의 무광 땅이 끊임없이 생명을 낳아서 흘러가는 그 땅의 무광하고 응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 190제게 선하면 미하여 선하면 먼저 하면 미하여 시도하고 먼저 하면 미하여 시도는 뭐냐면 음이니까 음은 양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천인 권의 기운을 받아서 권의 기운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지인 권이 행하는데 이 권이 천의 원기가 없이 그 원기 원기가 없는 상태에서 원기음사에서 권이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땅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길려내는데 이 원기가 없는 상태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져 그게 바로 그리고 땅이 스스로 먼저 하려고 하면 호미에서 도를 잃는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도에 시도 권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하면 순하여 뜻상이라 뒤에 하면 순자 딴다 건도의 이치를 받아 따라서 순자 이어서 말이죠 이을 순 따로 순자 그랬잖아요 뒤에 하면 이 건도 하늘의 이치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득상 자기의 항상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땅이에요 땅 땅은 권이 없으면 자기를 표현할 기능이 없기 때문에 호미해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도를 드러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시도하는 거야 그러나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따라가면 땅이 갖고 있는 항상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득상이에요 덕상 이러한 큰 흐름이고 두 번째는 또 땅이 뭐냐면 서남 덕붕이야 서남에 가면 전부 다 의미니까 이게 장녀고 이게 중녀고 이게 소녀인데 그다음 어머니고 뭐고 여자들 속에 가니까 여자가 응급하니까 덕붕 붕을 얻는다는 거죠 이거는 내 띄우고 여류 띄우고 행하야 내 띄우고 여류 띄우고 행하야 마침내 여류 자기 유와 더불어서 음의 유와 더불어서 행할 수 있어 갈 수가 있어 여류형이야 유와 더불 음의 유와 더불 행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 동북에 오면 동북에 오면 전부 다 장남이고 장남이고 중남이고 소남인데 전부 부고 아버지고 그러니까 동북에 오면 붕상 붕은 여자 음의 여인들을 다 잃어버려 벗들은 다 잃어버려 그런데도 그런데도 4종 유괴 마침내 4종 띄우고 유괴인데 마침내의 경사로움이 있게 된다는 거야 벗을 잃어버린다 벗을 잃어버린다 경사로움이 있다는 것을 아까 했지만 여인이 여인이 석성해가지고 여인들 속에서 벗어났었더라고 남자들 속에 와서 남자를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자식을 이루는 경사를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곤도의 2차 그렇다는 곤도 곤도는 끊임없이 하늘의 기운 하늘의 기운을 이어받아가지고 끊임없는 삶에서 생명을 창출하며 늘 경사를 유지하는 거지 경사 경사로움을 향해서 이루어진 거죠 자 그 설명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본회 주자의 본회에서 양대 띄우고 음수하여 양은 크고 음은 작아서 양덕 띄우고 겸양이라 양은 음을 겸함을 얻을 수 있으나 겸할 수 있으나 음 띄우고 부덕 띄우고 겸양이라 음은 양을 겸할 수가 없어 자 그 뒤에 설명 곱바로 나올게요 고로 곤지덕이 그러므로 곤의 덕이 항 띄우고 감어 띄우고 건지 띄우고 반이라 항상 항상 건의 반으로 줄어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은 하나인데 고는 이렇게 되죠 이게 양이니까 양임에서 건의 겨우고 이게 음이니까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에서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건 속에는 이 짝대기 속에는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음이 그래서 동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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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띄우고 상궁이나 비록 벗을 잃어버리나 연이 연이나 연 띄우고 반지 띄우고 선암이면 즉종 띄우고 유경이라 자 여기서 설명하면 되겠어요 주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벗을 잃어버리나 그러나 그러나 다시 선암으로 돌아가면 이쪽에 반지니까 서쪽과 서나무로 돌아가면 여행이 있는 쪽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마침내 경사가 있겠대 자식을 갖고 간다 자식을 딸도 있고 아들 딸을 갖고 가는 거예요 다시 여자를 딸내미 낳아가지고 남자 속에 와서 가정을 갖고다가 그 가정 속에서 자식이 낳으면 그 중에 딸들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딸들을 품고 다시 서남 쪽에 벗들 속에 가면 그게 경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땅에도 땅에도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안정지에 띄우고 길이 응지에 띄우고 무광이라 자 편안하고 바른 것의 길함 자 땅이 땅이 이렇게 마음물을 길러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이어가지고 마음물을 길러주면서 그 마음물들이 편안하게 바르게 이어가는 길 이 안정지 길 때문에 마음물이 살아가는 거죠 편안하고 바른 이 길이 있기 때문에 마음물이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마음물이 안정되게 바르면서 흘러가는 이 길함이 뭐냐면 결국 어디에 응하냐면 땅의 무광 경계엄대에 응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만물을 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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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끊임없이 편안하고 바르게 흘러가는 이 길한 현상들이 땅의 현상들이 마침내 유경하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땅이 끊임없이 만물을 내어서 유지시키는 무한히 이어지는 경계엄문대에 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지속이에요 생명의 지속 그래서 전 읽어보기 전 이 설명이 잘 되어있었죠 전이 보면 건지 띄우고 용은 양지 띄우고 위에요 건의 쓰임은 건의 쓰임새는 양지 위라 양이 하는 거예요 양의 기운이 건의 쓰임새는 양의 기운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양의 기운이 양의 기운이 하는 거예요 여기 건지 용은 건지 띄우고 용은 음지 띄우고 이라 고노의 쓰임새는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 요거 다 음은 수렴이 하는 거예요 수렴이 해야 마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형이 띄우고 상왈 띄우고 천지지 띄우고 도요 형이 띄우고 하왈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공이라 형이 상자 어떤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기운이 형태를 드러나게 하고 있는 그 기운 보이지 않는 형이 상에 있는 것들을 일러서 천지에 돌아 천지의 큰 이치라는 거예요 큰지 천과 지의 이치야 천과 지의 이치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형이 하 형의 물건이 드러나니까 만물이 만물이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형이 하에 형이 만물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음양지 공이라 음양지 공이라 음양이 만나가지고 새끼를 놓고 새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공이야 섬미 띄우고 후덕 띄우고 이하는 언 띄우고 음도라 먼저하면 미역되고 후하면 음단 이하는 모두가 음도를 말한 것이야 즉 천도를 이어받아서 행하는 음도를 그렇다는 거예요 음도가 음은 먼저 할 수가 없는 거죠 양이 있어야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 먼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은 먼저 한다는 게 선창지역 띄우고 미역 미역 실 띄우고 음도하고 먼저 지가 앞장서면 호미야죠 음이 앞장서서 뭘 하겠다 하면 그러니까 건이나 걸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호미에서 음도도 잃어버린다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양을 받아 자기가 양처럼 먼저 한다면 자기 본문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음에 후하이 띄우고 수은이 띄우고 듣기 띄우고 상실하 뒤에 화답해 즉 곤도에 천기의 화답을 하는 거예요 화답 원기를 받아 화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은이 아까 했지만 순자는 그냥 수은이 그러면 안 되고 검도의 이치 하늘의 이치를 이어받아서 이 말이에요 순자가 그 이치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그 항상됨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땅은 건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기 항상됨을 서나문 음방이니 서쪽과 남쪽 음방이니 서쪽과 남쪽 음방이니 종 띄우고 기류 띄우고 득붕이야 그 율을 따는 것은 어머니와 삼녀를 갖다가 그 율을 따라가는 것은 득붕이야 붕을 얻는 것이야 동북은 양방이야 전부 다 양이야 남자들이야 양방이니 이 띄우고 기류 띄우고 상붕이라 그 율을 떠나는 것은 떠나서 시집가는 거죠 그 율을 떠나가 이쪽으로 오는 것 시집가는 것은 바로 상붕 벗을 잃어버린 거야 여기서 결론이죠 이 기류의 종량이면 즉 띄우고 이 띄우고 기류의 띄우고 종량이면 즉 띄우고 능성 띄우고 생물짓 띄우고 경하여 종류 띄우고 길거리는 이게 왜 그런지 그 율을 따라서 음의 율이지 음의 율을 떠나가지고 종량 양을 따르면 즉 남편을 따르면 수꽃을 따르면 남편을 따르면 그러면 능이 만물을 생활 수 있는 공을 이룰 수 있어 생물 만물을 생활하는 공 공공자 공을 이룰 수 있어 이룰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기라고 경사로 믿게 돼 자식을 낳아가지고 가정을 잃을 수 있는 거야 마침내 기랄 수 있는 거야 가정을 잃고 자식으로는 거죠 그래서 여류 띄우고 행자는 본이야 은깨는 유와 더불어서 행하는 것은 근본이야 은깨와 은깨와 더불어서 행하는 것은 근본이야 종어 띄우고 양자는 용이야 양을 따라서 쓰는 것은 시집가는 거지 그거는 바로 음이 쓰는 방법이야 음은 용을 통해서 쓰임서를 통해서 자기가 변하는 거지 새로운 창조가 나온 거죠 음체 띄우고 유조라 고로 종어 띄우고 양적 띄우고 릉 띄우고 안정 띄우고 이거라요 응 띄우고 지도지 띄우고 무학냐니 자 그러므로 음은 아주 음의 체가 된 음의 근본은 뭐냐면 유조라 이 조자는 조급할 조자 빨를 줬답니다 음이란 것은 아주 부드러운 체를 갖고 있지만도 그런데 빨라 봄 햇살이 비치면 곧바로 사기 도도나 갈바람이 부으면 곧바로 열매가 맺어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러운 것 같아도 아주 급하게 다 일어내요 천도를 이어서 만들어내는 건 아주 조야 조 빠를 조 급할 조예요 봄바람이면 곧바로 사기 도도나 갈바람이면 곧바로 그냥 이파리 치고 열매 맺어 이런 식으로 천도에 응하는 것이 유조 천도에 응하는 것이 유조라 고로 종어양 양을 따르면 양의 기운을 따르게 된다면 그러면 안정 편안하고 발라서 길하게 돼 길할 수 있어 편안하고 발을 정자 바르게 돼서 길할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도의 무광 땅에 대해 끝이 없는 것에 응할 수 있어 곤도가 바로 땅과 더불어 같이 가는 거거든 땅이란 것은 곤이 바로 표현하는 거니까 있으니 음이 띄우고 불 띄우고 안정이면 이 음이 되는데 음의 기운이 되는데도 편안하고 바르지 못하면 기 띄우고 능응 띄우고 지지 띄우고 도리어 어찌 지도에 응할 수 있겠냐 지도로는 만물을 길러 가지고 편안하게 바르게 흘러가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땅이 그걸 못 하면 어떻게 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냐 지도에 어떻게 행할 수 있냐 땅이 행위가 바로 그의 근본인데 단 띄우고 유삼 띄우고 무광하니 이 단전에는 단전에는 세 개의 무광이 있어 세 개의 무광 여기 있네 무광 또 무광 무광 여기 있네 무광 그러니까 1, 2, 3 세 개의 무광이 있는 거지 세 신이 대 띄우고 부정리하라 대개 같지 않으므로 무광의 뜻이 첫 번째 합덕 띄우고 무광은 천지 띄우고 불이요 덕이 무광에 합한다는 것은 하늘에 그치지 않으므냐 천도가 천도가 이게 무한히 흘러가니까 땅이 그 도를 받아서 곤도 무한히 한없이 무광이 흘러갔던 거야 천도를 받아서 두 번째는 응지 띄우고 무광은 지지 띄우고 무광이다 그래서 지도의 땅이 만물을 길러내고 생명을 길러내고 끊임없이 길러가는 땅이 무한하게 흘러가는 그 땅의 무광을 응하는 것은 땅이 무한하게 흘러가는 것이 응하는 것은 지지 무광이야 땅이 생명을 길러내는 것이 끝도 없다는 것은 규모한 거야 세 번째 행지 띄우고 무광은 마지 띄우고 땅에서 행하는 것 아까 했지만 끊임없이 생명과 생명이 이어지는 것 땅에서 끊임없이 앞말이 생명을 놓고 생명을 놓고 하는 그 생명이 끝이 없다는 것은 말의 건행이야 말은 인간과 똑같이 모든 앙컷이 즉 곤도가 끊임없이 구색에 행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바로 그러니까 말은 상징이 상징인 인간도 그것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상징에서 그래서 본이 안이 띄우고 차정이 지지 띄우고 덕이라 편안하고 또 바른 것이 봄이 되면 아까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또 쉬고 하는 이게 편안함에서 또한 바른 것이 바르게 흘러가는 이치가 이게 바로 지지 덕이야 땅의 덕이야 땅의 덕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고 바르게 살았을 수 있다 이 말 한 거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